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수도와 해법사업을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반발하겠지 존 볼튼 해고록이 큰 파장을 불러오면서 당사자인 정의용실장과 청와대 반응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의용실장의 반발입니다. 이번 해고록 파문으로 가장 크게 당황한 사람은 첫 번째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 그 다음은 정의용실장과 청와대일 것입니다. 물론 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민감한 내용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6월 20일 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튼 전 미국 대각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고록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밝힌 그런 입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해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관련 사항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다. 정부 간 상호 신뢰 기초에서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정상 간 협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양국의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정의용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회교록 중에서 가장 심각한 외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적답을 피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정상 간 협의 과정을 밝히지 않는다는 외교관계의 기본을 망각한 것으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조차 부적절하다.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한편 백악관은 전체 570쪽으로 구성된 책 가운데서 400곳 이상의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가로 한반도 관련 사안만 110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트는 부분적으로 백악관 요구를 수용하지만 핵심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미뤄볼 때 자신의 기존 입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민감한 내용을 밝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일이 추진되었는 것은 지켜본 사람을 재배하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황이나 정거나 행보 등을 참돌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뿐입니다. 우선 정용실장과 청와대 반응에 관해서는 한마디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볼트는 회고록을 접하는 이탕의 보통 시민들은 정용실장과 청와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 그러니까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서 평화모드를 한반도에 조성하고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미국의 기대감을 한껏 부추겨서 세 차례나 미국 정상회담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그 주역이 누구였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게임의 주역이었는지 그런 가짜 게임의 주역이었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그들이 속였다는 것을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 볼튼 회고록의 내용을 거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평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신뢰할 만한 은행으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면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왔다면 당연히 정의용 실장과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에 지지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뢰를 잃어버린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였고 라는 그런 평소의 생각을 한 번 정도 더 굳게 확인해 준 것이 바로 잔 볼튼의 회고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정 상황을 지냈고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윤건영 국회의원은 팩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 잔 볼튼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윤 실장이 과거 윤 전 실장이 이야기하더라도 국민의 가운데 도대체 몇 사람 정도나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윤건영 실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모든 사실을 일리 공개해 반박하고 싶지만 볼튼 전 보좌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서 참는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반박하지만 이에 대해서 윤건영 당신 말이 옳다. 당신들이 정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이 땅의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 가운데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볼튼 전 보좌관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해고록이 출간되었을 때 그 후 폭풍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에게 던져지게 될 법적 책임감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충분히 계산한 이후에 나온 내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볼튼 해고록 발간에 화들짝 놀란 미국의 법무부는 볼튼이 기밀루슬 금지 관련 고용계약을 위반했고 기밀정보 삭제 등의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회고록 출판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6월 20일 날 법원은 출간을 막기는 너무 늦었다고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직무 수행 가운데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수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고록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볼튼 전 보좌관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은 법적인 그런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자신의 회고록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볼튼이 특정 사실을 왜곡하였을까요? 볼튼이 한반도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과 정용실장과 이런 등등의 관련 사실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책은 사실의 바탕을 두고 주관적인 해석을 다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튼 회고록에 등장하는 주장이나 정언들은 대부분 사실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물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실 왜곡이라고 아주 야단 법석을 뜰겠지만 사실 왜곡이 아니라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잔 볼튼의 회고로 온 그런 점에서 지난 3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비춰지는가를 한 번 정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향후 2년간 문정부가 추진할 대외정책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전망해보는데 잔 볼튼 회고록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